자막 제공 및 영상은? 4번 영상은? 4번 영상은? 4번 영상은? 1번 영상은? , 1번 영상은? 3번 영상은? 다가서지 못하구, 험매이고 있어 좋아지만 나는 구셀 보고 있어 와, 아까워지려고 하면 할수록 멀어져 가는 우리 둘의 마음처럼 만나지 못해 맴돌고 있어 우린 마치 평행선처럼 말도 안 돼 우린 반드시 만날 거야 기다릴게 언제까지나 미쳐나가지 못했어 밤에 너를 좋아했어 어린 나의 꿈처럼 마치 기적처럼 시간을 달려서 어른이 될 수만 있다면 거친 세상 속에서 손을 잡아줄게 대박 대박 시간 속에 각자 길을 헤매어도 그렇지만 우린 결국 만날 거야 진심인 것만 알아도 정말 동작의 다툴기만 안 해도 아 아 와 와 와 와 와 워 달려서 어른이 될 수만 있다면 너 죽은 산 속에서 르르르르 죽을까 하다 보면 약속해 견뎌지 않기를 바랄까 그때도 지금처럼 날 향해 너가 시간이 흘러서 어른이 될 수만 있다면 어가는 그 속에서 손을 잡아둘게 그 속에서 손을 잡아둘게